인천시가 지속가능한 인천섬을 만들기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. 시는 그동안 추진해 온 개발정책과 지원사업을 주민들의 시각에서 재점검하고 인천섬 발전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습니다. 섬 주민과 전문가, 관련 공무원들이 계획수립에 참여해 정주환경 11건, 지역경제 10건, 교통 및 접근성 11건 등 총 42건의 사업을 계획했으며 5년간 총 2,396억 원의 예산을 제시했습니다. 현재 인천에는 168개의 섬이 있고 유인동 40개 개발대상 섬은 32개입니다. 인구수는 2만 934명으로 인구가 가장 많은 섬은 백령도, 교동도, 성모도 순입니다.